10편 80편에서 87편 말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어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망군의 하나님 요호하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내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농쿠리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구함 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다 이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유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요호하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골을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오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윤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국당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 요셉의 조풍 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지지매 내가 너를 헌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요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요하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이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합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안문과 아말렉이며 플레셋과 두로 사람이오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로차손에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폐망하여 땅에 걸음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간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연 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요호하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요호하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망군의 요호하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요호하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망군의 요호하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갓기 나타나리이다 망군의 하나님 요호하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소서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요하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요하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다 망군의 요호하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요호하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의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요하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요호하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송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매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히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혜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보도다 요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요호하여 나는 가난하고 군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죽게 부르진 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요호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물어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 신이다 요호하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매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형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퍼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족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요호하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요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로니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볼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치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도다 요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